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던 방송이 있습니다. 이른바 콜라보 방송인데요. 빅데이터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는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를 같은 키워드로 같이 방송하는 이런 콜라보 방송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지간이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친해 보이질 않는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엄청 친합니다. 엄청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 한 번 안 사주는 친구라고. 그런데 어떻게 친하겠습니까? 한번 사주고. 사주고 봐라. 아이고 사줄게. 헤어스타일 딱 좋죠. 지난주에 댓글 보셨도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좋다고.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을 가르쳐서 김종 배종찬 헤어스타일이다. 왜 또. 이름의 두 글자가 나타나서. 저는 통키머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머리였고.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헤어스타일로. 강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배종찬 소장부터 시작을 해보죠. 키워드 진중권. 이름 석자. 진중권 동행대 교수가 키워드라고요. 그런데 언급량 이런 것들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분석을 할 때 최근 며칠 사이 화제 인물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와 관련해서 어떤 시점부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이걸 참 궁금해하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진중권 전 교수가 동행대 사표를 냈다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고 연장선상에서 jtbc 신년토론회에서 이게 확 올라갔던 거 아닌가요? 거기서 꽉 터졌죠. 그랬다가 사실 지난 주말에도 또 주말 내내 어떤 화제 인물이 있었는데. 사실 매일매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굴에 계속 글을 쓰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화제는 되고 있습니다. 감사패 쓰레기도. 앞서 우리 친구 이종훈 막내 작가가 이야기를 한 대로. 막내를 강조합니다. 막무가내. 막내가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종훈 작가에 있어서 막내는. 친구는 막무가내 작가. 그런데 뭐 그러면 또 업자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기 제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세요. 막 싸우세요. 이종훈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바로 신년특집토론이 불을 붙였습니다. jtbc. 빅데이트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진중근을 검색으로 입력을 했더니 올해들의 2일 날 콕 집어 2일 날 응급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중 급격한 상상은 없었습니다. 그냥 언론에 꾸준히 조명을 받는 평론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12월 중순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응급, 정의당 탈당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응급량이 늘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급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일 날. 이게 1월 1일 날 신년토론 다음 날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일 날 1일부터 급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 패널이 유시민 이사장이었죠. 그다음에 다른 인터넷에 정준희 교수. 뭔가 썰전을 벌이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심도를 보더라도 지난 12월 중순까지는 관심도가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 조금씩 조금씩은 있어 왔죠. 8월에도 있었고 동양대 교수 신분으로서 표창장 관련 발언한 것도 주목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정의당을 상대로 한 발언보다는 주로 사람과 관련된 발언에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시발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발언.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과 감논을박을 벌이면서 점차점차 고조됐는데 신년토론에서 이게 최고조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감성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평가가 확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진정한 보수다. 진정한 지식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진보다. 진정한 진보다 이렇게 추워 올리는 어떤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진중한 진보는 아니죠. 진정한. 그래서 감성 분석을 보면 진중관 정 교수에 대한 감성 분석은 응급량이 상승할 때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감성이 부정 감성이 많이 나왔어요. 빅데이트거든요. 지난 신년 특집 토론 때 부정적 감성이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신문, 기사 내용은 비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체의 성격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빅데이트의 분석에 주로 포함되는 것이 트위트,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거든요. 이런 바. 여기서는 상당히 진중관 전 교수에 대해서 내용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지금 유튜버 댓글이나 이런 댓글에 분명히 이 얘기 더 이상 듣기 싫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하는 글 올라올 겁니다. 그럼 진행하고 있는지. 전 뭐가 돼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지금? 그만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SNS에서는 부정적인 감성이 훨씬 많았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진중관 교수와 관련된 부정적 반응이 더 적극적으로 SNS상에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30 또는 40대들이 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및 유시민 노무현재단 지지층이나 우호 세력이 이 공간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신년특집 토론에 대한 댓글 반응 또한 유시민 이사장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우호적인 반응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탄 것으로 인식되었던 진중관 전 교수가 자기 진영의 비판적 비난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일종의 대결구독, 심리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감성 분석 내용을 보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감성 연관으로 위조, 이게 아마 표창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폐, 심하다, 불법. 그런데 이게 진중관 전 교수에 대한 부정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빅데이터는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부정적인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진중관 전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키워드들은 좀 부정적인 감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부정적이라서 보다는 부정적 감성을 연관하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연관화 자체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 자체, 이 상황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진중관 전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화가 더 많이 등장한 이유가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SNS 공간에서 부정적인 감성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나이 지긋하신 분 그다음에 이념상이 보수인 분들도 SNS 활동 많이 하지 않나요? 하죠. 하게 됐는데 주로 SNS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게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이쪽이고 댓글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도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신문에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댓글은 상당히 양쪽이 다 엇갈리는데 또 이 채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는 반응 자체가 다른데요. 저번에 이종훈 작가가 한번 전해 주시면서 어떤 다음의 댓글과 네이버의 댓글이 많이 대별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진중관 교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10이라면 그중에 1, 2 정도가 이제 긍정적인 진중관 교수 말이 옳다. 진정한 진보 지식인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글들이 있고 최근에는 보면 보수 유튜버들이 진중관 교수를 치켜올리면서 보수 농객 100명보다 진중관 한 명이 더 낫다 이러면서 극찬의 극찬을 좀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과 환경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중관 전 교수와 관련돼서 또 보수 유튜브나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더 부축히는 것이 일종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봐라. 이게 진중관 전 교수가 이게 진짜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죠. 아,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부정적이고. 보수 유튜버들이 칭찬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칭찬하고 댓글을 쓰는 것도 부정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 이런 논란과 연관되지 않을 때의 진중관 전 교수, 그 당시에는 교수였죠. 교수에 관련된 연관어. 이걸 이제 빅하인 한국언론진흥재단도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트위트도 블로그도 뉴스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전혀 관련된 그런 키워드가 없어요.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지난해 초부터 6월 말까지를 보면 그냥 관련된 연관어가, 키워드가 시사예능 프로그램. 그런데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보수농객 이동관. 아마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렇죠. 채널A 외부자. 그렇죠. 장진영 변호사, 진행자의 이름. 이 정도만 나왔지. 여기에 뭐 어디. 그런데 6월까지니까.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전부 연관된 인물들이 조국, 그다음에 유시민 이렇게 집중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역시 연관 인물은 유시민 이사장이 최고입니까? 그렇습니다. 넘버원이 조국과 유시민입니다. 조국과 유시민이 거의 연관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동양대, 그다음에 표창장이 뭔가 발언했던 내용.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했었던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에 대한 것이 가장 높았는데 아까도 관심도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의 관심은 오히려 이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보다도 본인 스스로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의 관심도는 그냥 조금 정도 평소 때보다 또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 하나 또 특이한 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연관인물로 등장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발언 중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 하긴 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라. 그런데 빈도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돼야만 이제 이게 연관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실제 발언의 중심은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극박해도 돼요. 네. 아니, 친구니까 친해요, 저는. 그래요? 아니,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 제가 구박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딱 한 번 사례를 갖고 빈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딱 그랬잖아요, 지금. 최근이라고 저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비크, 비크 다 한번 들어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물론 어제 그제 이야기기 때문에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의당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당히 이 내용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몸 담아서 했던 심지어는 노유진 인터넷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노회찬 전 의원까지도 소환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는 이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면, 논란이 되면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탈당계, 감사폐 이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부터가 사실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또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진중훈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SNS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야기가 주로 많이 되는 걸 보면, 진중훈 전 교수가 글을 좀 세게 써요. 세게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할 정도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미애 본부 장관, 그리고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야바이판의 바람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내 없는 인형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자꾸 논란을 SNS에는 좀 더 키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논란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 나온 김에 피컷뉴스로 바로 넘어갈까요? 이게 이상하게 대결 구도가 됐네요. 콜라보라면서요. 골라보는 거죠, 콜라보. 이건 괜찮았어. 이건 괜찮았어. 지금까지 썰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건 좋아요. 가주시죠. 피컷뉴스에서 배정관 선생님 조금 전에 인터넷과 SNS에서 진중훈 전 교수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해서 진보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에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진중훈 교수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언급해 주지 말자. 이야기하기도 싫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고. 그저께 인터넷 커뮤니티 펌프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진초딩은 자꾸 어그로 끌어서 자신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는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 이 어그로라는 말이 게임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이나 악의적인 글을 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글을 자꾸 써서 자신의 이름을 좀 오르내리게 만드는 관심을 끄는 수작이다. 자꾸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더욱더 슈퍼 어그로를 끄는 것 같다. 글 좀 포지 맙시다. 이제 언급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인용이고요. 네. 인용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진중권 전 교수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어떤 뭐냐면 상업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진저 교수가 쓰는 글들을 보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가족 사기단 이런 단어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윤수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설전하면서 정의당은 정경심 교수를 성모 마리아로 추앙하냐. 이런 식으로 쓰고. 말로 옮기면 지금 윤수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면서요. 네. 설전을 벌였죠. 설전을 벌여서 사실 어제 그제 진중 교수와 윤수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SNS에서 정의당 탈당 문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좀 어그로 문제를 더 확대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 교수가 지난 주말에 3개 글을 썼는데 첫 번째가 당에서 받은 감사패를 방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의당에서는 당원이 당을 비판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남조선 노동당도 아니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수하 원내대표도 진중권 전 교수의 탈당계를 처리할 방침이라는 걸 전하면서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붙였죠.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진정 교수가 자꾸 조국 프레임을 끌고 오는데 조국 문제가 아니다. 정의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녹색당을 지지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해당 행위를 해서 내부적으로 징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진정 교수가 어제 반박을 했습니다. 윤수하 원내대표님 손바닥으로 한 일을 가리세요. 원내대표식이나 돼서 한때 충성스러운 당원이 가는 길에 험담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짓 해명까지 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1월 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녹색당 지지선언의 글을 썼어요.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촛불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됩니다. 보이콧 민주당. 이번에는 저는 녹색당 찍을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판에서 586점 이제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녹색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진정 교수는 내가 녹색당 지지선언을 한 건 맞지만 지지선언을 한 건 정의당 탈당 처리해달라고 한 뒤에 한참 지나서다. 그러니까 윤수하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9월인가 이미 탈당계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탈당계가 본인은 9월에 탈당계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1월 9일에도 탈당계가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런데 정의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중권 교수로부터 탈당계를 받은 적이 없다.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거는 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경의 설명도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주목하게 되는 건 진중권 전 교수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런데 그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고 그것이 왜 그렇게 진중권 전 교수에게는 중대했을까. 사실 이걸 알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바로 지난 여름 한 7월이 경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진중권 전 교수와 그 이후에 진중권 교수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관련되는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주로 방송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됐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 얘기를 하는 대로 유시민,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수하 원내대표는 그전까지는 거의 연관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건 탈당계 처리 문제 때문에. 중알부터. 며칠 사이 붉어진 문제인 거고. 나타났고. 지금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 문희상 의장이거든요. 아들 관련된 발언한 거. 그래서 완전히 그전과 그 이후에 관련된 연관인물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그전과 그 이후에 진중권 교수가 변했다라기보다는 그전과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의제가 변해버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은 일관되게 나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모두 까기 인형이다. 모두를 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타겟이 주로 민주당과 정의당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아무튼 녹수당 지지한다고 했는데 녹색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녹색당에서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의 말을 오디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분이든 본인이 이렇게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건 그분의 정지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발격죠. 어떻게 들리세요? 배종찬 선생님은 어떻게 들리세요?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지 선언을 딱 구첩한 그 당의 공동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진중권 전 교수의 진위를 완전히 이것만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이게 또 하나 자기가 어떤 발언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태도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지적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칭찬한 거예요? 첫 번째 지적 같은 경우는 하승수 공동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 진중권 전 교수랑 녹색당이 크게 교류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녹색당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접촉을 하고 서로 왕래를 했으면 교류를 했으면 지금의 이 지지 선언이 참 받아들이고 반가울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속된 말로 뜬금포처럼 녹색당이 나오니까. 녹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녹색당일 수도 있잖아요. 노랑, 파랑, 빨강보다는 녹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친구야. 그리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애청교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인터넷과 SNS에는 녹색당의 의문의 일패, 녹색당은 먼저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적에는 진중권 총교수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를 전제해놓고 전제해놓기 때문에 녹색당은 의문의 일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수 성령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세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녹색당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게 좋지 않냐 적극적인 영역콜을 보내주는 댓글도 있어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또는 정의당의 반기를 든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아니, 그런 댓글이 있다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공격하면 제가 뭐가 돼요. 진중권 전 교수를 그냥 개인정치인으로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수 있다라든지 진중권 전 교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현주 의원에게, 이현주 의원이 칭찬을 막 하니까 이현주 의원은 오히려 영혼 없는 정치 좀비라고 막 공격하면서 절대 함께 안 준다고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이현주 의원은.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질문을 드렸더니 진중권 전 교수가 아직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현주 의원의 주장은 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현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한당으로 가라. 이런 게 나올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보수 통합을 추진하니까 새롭게 통합되는 보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수 쪽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임원역에서 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논란과 화제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게 진중권 총 교수인 것만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진실의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철에 이념적 기준으로 뭔가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헤드라인 이렇게 봅던데요. 지금은 진중권 타임. 그러니까 지금 이슈의 인물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 저분이 어떤 맥락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경청과 그 다음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뻔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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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의 시선 집중.